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6일 밤 9시 30분입니다 어제는 김대중, 김정일 사이에 있었던 6.15 선언 2000년 6.15 선언 2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15 선언은 그 만들어진 배경이 김대중 정권이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4억 5천만 달러를 보낸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동기부터 불순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6.15 선언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것이고 지금도 그 악형량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 6.15 선언에 따라서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완전히 헌법과 배치되는 반역적 내용입니다 6.15 선언을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 때 폐기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날의 불행을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5 선언에 처음 해가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며칠 전에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했다는 게 어제 윤석열 측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하필 6.15 선언에 맞춰가지고 본인 이미지를 홍보한 셈인데 이게 과연 윤석열 씨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질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과 맞느냐 하는 데 대해서 묘한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어제 윤 전 총장이 6월 11일 오전 2시부터 4시간 동안이나 김성재 김대중 평화센터 상임이사와 함께 김대중 도서관을 둘러봤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윤 전 총장의 제안에 김 이사가 응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방명록에 정보와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집행선을 이어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고 남겼는데 이 문장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와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인권의 가치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킨 사람입니까? 그럼 김정일에게 그렇게 퍼주고도 북한 동포 인권 문제 해결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보다도 불법 응용하고 있는 국군포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은 비 이전 양 장기수 63명만 보내주었습니다 보내주고 국군포로는 단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못했다면 아니 김대중 씨가 무슨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집행을 열었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다른 의도를 의심하게 합니다 정보와 기반 그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IT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으니까 그런데 11일 방문해놓고 그 사실을 나흘 뒤인 15일에 공개를 한 것은 6.15 선언을 지지한다는 뜻을 다분히 함축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6.15 선언이 윤석열 총장이 함부로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이냐 이거죠 제 1항이 이렇습니다 6.15 선언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거 완전히 헌법 위반입니다 통일 문제는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헌법 제사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따라서 김정일과는 통일을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납니다 즉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운 선거로 정부를 구성했을 때 그 정부와만이 통일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서독이 바로 동독과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한 겁니다 동독에서 동독 주민들이 공산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고 그 정부와 통일을 논의한 겁니다 그리고 자주적으로 해결해 간다는 것은 이것은 북한식 용어니까 반미하겠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화적 자유통일을 한다고 못을 박았으면 몰라도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고 우리 정권끼리 아닙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 무슨 우리 민족입니까 제2항은 더 어마어마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금 이 2항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이 북한의 대남공작에 말려들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상인문수입니다 남측의 연합제안은 노태우 정부가 만든 건데 이것은 자유통일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공산통일을 지향합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한 열차는 평양으로 가고 한 열차는 부산으로 가는데 그게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있다 해가지고 아무 열차나 타고 달리는데 북한으로 가고 있다 중간에서 뛰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3항은 이렇습니다 3항은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저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량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했다 왜 비전향 장기수 문제만 넣습니까 국군포로 그리고 납북자 문제 왜 안 넣습니까 이것도 완전히 북한 페이스였죠 아니 김정일이한테 돈 주고 뺨 맞고 뜯어먹히고 이게 이런 유기로 저음해서 왜 윤석열 씨가 그 도서관에 갔느냐 이겁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4항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재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이것도 완전히 사기문서 아닙니까 여기서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남과 북이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데 1만 6천 달러로 내려가고 그만큼 북한에 퍼줘가지고 북한이 1,000달러에서 1만 6천 달러로 높아져야 민족 경제가 균형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민족 경제를 균형 발전시킨다고 해놓고 북한 정권이 남한의 빨대를 꼽아가지고 마구 우리의 경제 우리의 불을 빨아먹도록 하는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는 말은 완전히 사기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갔느냐 이겁니다 김대중을 극복하고 6.15 선언을 극복해야 되는 입장인데 혹시 이런 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른바 적폐주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부 때 김대중 씨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조사를 했습니다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3년 정도 조사를 했는데 약 13억 5천만 달러가 미국 서부가 동부에 있다 하는 구체적 제보를 받고 심지어 김홍걸 씨가 가지고 있었다는 1억 달러 수표 사본까지 입수를 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비자금 5억을 조사하지 않고 비자금 5억을 조사한 국정원 간부들을 구속해서 기소했습니다 나중에 신령 선고받고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지휘한 사람이 윤석열 씨 아니겠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13억 5천만 달러가 미국에 있으면 그것이 미국에 있다는 구체적 제보입니다 그건 아주 구체적이고 3년 동안 추적했으니까 상당히 신뢰할 만한 자료가 많이 확보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하더라도 제일 문제는 13억 5천만 달러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하지 않고 그 조사했다는 사람을 기소해서 신령까지 살게 했다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걸 놓고 윤석열 전 총장에게 매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추측이지만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씨의 김대중 도서관 방문이 묘한 계산과 계산이 얽혀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윤석열 씨가 지금까지 보여준 아주 절묘한 타이밍과 절묘한 메시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 몇 번 하면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통락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칼날 위에 서 있다는 건 뭐냐 이른바 적폐수사를 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세력 일망타진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걸 다 알면서도 한국의 보수층이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것은 그 윤석열 씨가 똑같은 기준으로 문재인 세력을 세력을 법적으로 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보수가 앞장서 가지고 윤석열 규탄에 나서게 될 것인데 이 칼날 위에서 몸을 잘 움직여야 됩니다 칼날 위에서 감사합니다